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입니다. 이번 시간은 데이식스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데이식스 멤버 영케이가 솔로 데뷔를 하루 앞두고 타이틀곡 끝까지 안아줄게 뮤직비디오 티저를 최초 공개했습니다. 영케이는 오는 6일 첫 번째 미니앨범 이터널을 발매하고 솔로 데뷔를 하는데요. 이에 앞서 지난 5일에는 공식 sns 채널의 타이틀곡 끝까지 안아줄게 뮤비 티저를 게재하고 분위기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티저 속 영케이는 도시가 화염으로 뒤덮이는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노래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무너져 내리는 외부 환경에 포효하면서도 이에 굴하지 않는 그의 모습은 I want to ever let you cry 라는 가사와 어우러져 보는 이들에게 특별한 감성선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타이틀곡 끝까지 안아줄게는 사랑하는 이에게 내 모든 게 부서지는 한이 있어도 지켜주겠다라고 말하는 맹세의 노래입니다. 이에 뭐 힙합 리듬에 록 사운드를 가미하여 폭발하는 감정을 느낄 수 있고 영케이가 직접 써내려간 노래말은 리스너들로 하여금 내 편이 맞는 듯한 든든함과 그의 순수한 진심을 여실히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영케이는 데뷔 6년 만에 발표하는 첫 솔로 앨범을 통해 인간 강영현과 아티스트 영케이를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본명 강영현에서 착안해 영원이라는 뜻의 영단어로 신보명을 직접 네이밍했고 이번에도 앨범 전곡의 작사 작곡에 참여하여 내면의 고민과 이야기를 진솔하게 담았습니다. 한편 영케이의 미니 1집 이터널은 바로 오늘 6일 오후 6시에 베일을 벗습니다. 발매되기 1시간 전인 오후 5시에는 네이버 브이라이브와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영케이의 첫 솔로 앨범 이터널 스튜디오 라이브를 개최하고 팬들과 만날 예정이니 이 점 참고 바랍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두 번째 소식입니다. 영케이가 첫 솔로 앨범 발매를 기념하여 다큐멘터리를 공개합니다. 오는 6일 영케이는 솔로 데뷔 미니 앨범 이터널을 발매하는데요. 이를 앞두고 JYP는 지난 3일 공식 SNS 채널에 영케이 미니 1집 이터널 인터루드 티저를 게재했습니다. 해당 영상은 영케이 솔로 데뷔을 기념해 제작한 다큐멘터리를 미리 만나볼 수 있는 티저 형식의 콘텐츠인데요. 영상 속 영케이는 노래하고 악기를 연주하는 등 음악에 열중한 본연의 모습을 드러내는가 하면 잔잔하고 평화로운 분위기가 맴도는 숲속에서 사색에 잠긴 모습으로 고요한 감성을 전했습니다. 또 담백한 목소리로 어렸을 때부터 저는 슈퍼히어로를 좋아했다. 제가 생각하는 영케이의 이미지는 슈퍼히어로 같은 한 캐릭터가 됐으면 했었다. 라고 회상했고 더 어렸을 때는 그냥 다 제가 최고였다. 그렇지 않다. 이제는 이라고 현실적인 속마음을 내비쳐 보는 이들의 마음을 뭉클하게 만들었는데요. 이처럼 아티스트 영케이의 고민과 인간 영케이의 매력을 동시에 접할 수 있는 다큐멘터리 첫화는 이번 달 9일 데이식스 공식 SNS 채널에서 방영되고 두 번째 에피소드는 14일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그러는가 하면 영케이는 페이크 다큐 형식으로 첫 솔로 앨범을 소개하기도 했는데요. 지난 2일 영케이의 소속사 JYP 엔터테인먼트에서는 공식 SNS 채널을 통해 이터널 티저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짧은 인터뷰 형식의 영상은 솔로 데뷔를 앞둔 현재의 영케이가 JYP 오디션에 합격한 과거의 자신 브라이언 강에게 멘토링해주는 콘셉트로 페이크 다큐멘터리 콘텐츠로 구성되었습니다. 영케이는 브라이언 강에게 데뷔 6년 만에 솔로 아티스트로서 발표하는 첫 음반과 수록곡 그리고 음악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그는 신보명 이터널은 본명 강영현과 예명 영케이의 모두 0이 들어가니까 영원이라는 뜻을 가진 영어 단어로 지었다며 타이틀곡 끝까지 안아줄게는 끝이 무엇일까 생각했을 때 끝이 오는 걸 바라지 않는 영원을 바라는 마음에서 출발했다. 위험하고 궁지에 몰리는 상황에서도 웃으면서 끝까지 안아주는 이미지를 상상하며 만들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서로 다른 분위기를 품은 타이틀곡 끝까지 안아줄게와 서브 타이틀곡 그대로 와줘요의 뮤직비디오 소개를 비롯해 수록곡 중 베스트송에 대한 애정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화제가 되었던 데이식스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 응원하시는 데이식스에 대한 소식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돌곰별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